콘텐츠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와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 과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가 다음 달 문을 열고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는 멈춰 있는데 마치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달립니다. 초대형 LED 화면 속에는 건물과 도로, 이동 경로 등 가상 공간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현실 세계를 실감 있게 구현한 XR 스튜디오입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 영상 분야 전문 인력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에서도 특수 영상을 포함해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의 콘텐츠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가 입학 설명회를 열고 콘텐츠 전문 인재 선발에 나섭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8개월 동안 콘텐츠 개발과 제작 교육을 받고 좁은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매달 최대 40만 원의 교육 수당이 제공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집니다. 8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해 실무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어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도권에 쏠린 콘텐츠 전문 인재를 지역에서도 채용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에서 이번에 실무형 인재들이 많이 양성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뽑을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아지고 좋은 인력들이 공급이 되면 기업들도 그만큼 또 성장을 해서.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설립된 광주 GCC 사관학교는 이번 달 말까지 150명의 학생들을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